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쪽에 다 계셨네요 네 바람가에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현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검사들한테 찍히면 정적으로 찍히면 이렇게까지 탈탈 털리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그걸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우리가 정말 1%가 안 되는 그 차이로 진 제가 이렇게 두고 온지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야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자신의 정적을 이토로 제거하는 데 권력을 사용하는 이 정권에 그냥 놓은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페이스데이 이렇게 썼습니다 깜으로 끈기로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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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türlich